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또 썸네일을 보고 깜짝 놀란 분들 많을텐데요 실제로 그 인간의 이야기는 아니고 다만 그 인간들의 그지같은 과거가 어땠을 것이다 그걸 유추해 볼 수 있는 이야기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럼 봅시다 제목 깐쇼새우와 전첨욱의 과거 영원히 고통받는거야 원제 동생의 식탐과 엄마의 훈육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대학생입니다 먼저 방탄하는거 정말 죄송해요 다름이 아니고 바로 오늘이죠 엄마랑 엄청나게 싸웠는데 제 또래가 아니고 저희 엄마같은 어른분들께 이 일이 어찌 보이는지 그게 궁금해서 글 한번 써봐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엄마와 싸운건 바로 동생 때문입니다 남자아이고 많이 어려요 초딩이죠 그리고 식탐이 너무 심한데 제가 누나인걸 떠나서 인간적으로 이렇게 살면 절대 안된다 싶거든요 근데 엄마는 끝까지 괜찮다며 아니 오히려 잘했다고 칭찬을 해서요 참고로 애가 엄청 뚱뚱하고 고집도 장난 아닙니다 사실 평소에도 이런 것 때문에 늘 아니 그냥 다 빼놓고 그냥 오늘 있었던 일만 딱 그대로 써볼게요 아까 주말 알바를 끝내고 저녁에 들어오니까 엄마가 삼겹살이랑 오리고기를 구워주시더라구요 우선 삼겹살의 경우 각자 개인접시에 담아주셨고 오리고기는 식탁 가운데 메인요리죠 가족이 다같이 먹을 수 있는 그런 큰 접시에 담으셨어요 그렇게 밥을 먹는데 동생이 돼지고기는 아예 손도 안대고 가운데 있는 오리고기부터 흡입을 하는거에요 단순히 먼저 먹어보는 그런게 아니라 거의 마시는 수준으로 엄청난 집착을 보였어요 제가 손을 대면 막 짜증을 부리면서 막아요 젓가락으로 이래가지고 저는 진짜 딱 두 잔밖에 못 먹었거든요 그리고 엄마는 이런 동생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콩콩이 너는 왜 삼겹살을 하나도 안먹고 오리만 먹냐? 그거 안먹을거야? 이랬는데 동생이 뭐라고 했냐면 먹을거야 근데 오리를 먼저 먹으면 엄마랑 누나가 더 많이 먹잖아 어차피 돼지고기는 내고기니까 나중에 먹어도 괜찮아 다같이 먹는걸 먼저 먹어야 많이 먹을 수 있거든 딱 이런 소리를 하는데 아니 겨우 11살짜리가 이런 말을 해요 이런 생각을 저 진짜 이때 너무 놀라가지고 소름도 끼치고 막 장난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더 어이가 없는건 바로 엄마의 반응입니다 아이고 그랬죠? 우리 아들 그런것도 알고 누구를 닮아가지고 이렇게 똑똑할까? 아이고 잘했다 잘했어 아이고 내 새끼 막 이러면서 궁디 토닥토닥 우쭈쭈쭈쭈 칭찬을 하는거에요 와 정말 보고있지 않니 기가 막히는거야 안되겠다 싶어가지고 결국 제가 동생한테 말을 했어요 공공아 같이 먹는 것부터 이렇게 허겁지겁 먹어버리는거 이거는 같이 먹는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니야 똑똑한건 더 아니고 그래도 나는 누나니까 봐줄 수 있지만 남은 절대로 아니야 너 밖에서도 이렇게 먹으면 친구들이 너를 싫어할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돼도 정말 괜찮아? 이렇게요 그러자 동생은 막 잉잉거리며 억지 울음을 했고 엄마는 이런 동생을 다독이며 저를 타박했어요 아니 너는 왜 말을 그렇게 해가지고 어린 동생을 울리냐? 이게 똑똑한거지 그게 아니면 뭐냐? 이렇게 안하면 다른 거지같은 인간들이 다 뺏어먹는게 맞잖아? 나이도 어린게 벌써부터 이런걸 알면 누나인 니가 칭찬을 해야지 누나가 돼가지고 동생한테 말을 이렇게 해? 썩을? 등등등 제가 틀렸고 동생이 옳은거래요 이때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냥 대답도 안했는데 조금 있다가 또 하는 말 아니 한참 뒤에 저한테 하는 말이 아니 근데 너는 니 동생이 더 먹는 그게 그렇게 억울했냐? 아니 그럼 애가 먹기 전에 미리미리 니 몫을 덜었어야지 어린아이도 아는거를 너는 왜 모르냐? 이래가지고 결국 대폭발해버렸고 엄청나게 싸웠는데 혹시 혹시 어른인 여러분들도 저희 엄마랑 똑같은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 평소에도 그래요 동생 식탐이랑 먹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메인 반찬은 식사를 하기 전에 각자 그릇에 덜어먹었는데 오늘은 왠지 그렇게 하지 않았던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해결책은 제 몫을 미리 덜어오는게 아니고 이게 나쁘다는걸 동생한테 정확히 알려주고 올바른 방향으로 행동을 꽂히는거라고 보는데 엄마는 자꾸 이런식으로 동생만 감싸고 돌아요 사실 오늘만 크게 싸웠다뿐이지 평소에도 늘 똑같아요 동생 교육에 대해서 엄마랑 잦은 갈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엄마의 생각과 주장이 워낙에 원강하다 보니까 결국 저는 그냥 반강제로 포기를 하게 된거고 그래서 불만이 생겨도 그냥 꾸역꾸역 참아왔는데 오늘은 그게 안됐어요 그동안 쌓인 것들이 한꺼번에 다 터져버린겁니다 여하튼 그래요 제가 지금 이 글을 쓰는 최종적인 이유와 결론은 다같이 먹는 음식부터 허겁지겁 먹는 것이 과연 현명한 행동인가입니다 의견 꼭 부탁드리고 긴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거 좀 익숙하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탕수육이랑 짜장면을 가지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자기 몫인 짜장면은 손도 안대고 탕수육 같이 먹는 그거부터 허겁지겁 먹는 사람들 멀리하라고 물론 처음에 한게 맛을 본다던지 짜장면이랑 같이 동시에 먹는 이런걸 말하는게 아닙니다 지껄을 먹지도 않고 그걸 먼저 먹는거야 절대 이렇게 살면 안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야 그거를 실제로 하는걸 보네요 일단 뒤에 또 있습니다 댓글 1반 쓴이 엄마는 그냥 미친거고 누나이 쓴이가 정확하게 본겁니다 이제 동생은 영원히 왕따 당한 일만 생겼네요 남았네요 대댓글 더 정확히는 왕따가 아니고 모두 어울리는거죠 저런 짐승같은 놈을 친구들이 좋다고 같이 놀아주겠어요? 다 피하지? 2번 그래도 아직은 워낙 어리니까 괜찮을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런 애들 중학교만 가면 100% 왕따의 셔틀각입니다 오직 지 혼자만 처먹고 이기적이고 그지같은 놈인데 누가 어울려 그리고 일진이 없는 평범한 학교로 간다면 그냥 평범한 왕따가 되는거고 일진들이 있는 학교에 가면 빵 셔틀에 이건 기본이고 맨날 처먹고 삥뜯기고 골병들 일만 남은거야 그 와중에도 지 혼자만 처먹겠지 요즘은요 애들이 엄청 영악하고 법의 맹점을 잘 알기 때문에 예전보다 훨씬 더 치밀하고 교묘하게 사람을 괴롭히거든요 그래도 쓴이가 누나잖아 마지막으로 동생을 살린데 생각하고 충고 한번 더 해봐요 3번 이미 친구들 사이에서 좋은 소리는 못 듣고 있을겁니다 그리고 이걸 쓴이 엄마도 알고 있을거구요 근데 이게 또 불쌍하고 너무 안쓰러워서 자기 새끼 기세워준다고 아이고 내 새끼 부둥부둥 하는거라고 이유야 어찌됐든 집에서 엄마는 괜찮다고 하니까 이건 친구들이 이상한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비대한 몸으로 끈끈내 우기고 있을거다 이거에요 안타깝지만 쓴이가 나서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무조건 부모가 해야 되는데 엄마가 저 지경이니 아니 혹시 아빠는 어때요? 엄마랑 똑같은 생각인가요? 만약 그게 아니라면 아빠한테 이 글을 보여주세요 2번 헐 그래도 이런 엄마 밑에서 쓴이는 참 잘 컸다 정말 다행이에요 대댓글 그래요 잘 큰거 맞죠? 근데 이거 차별 때문일겁니다 저 엄마는 보니까 오직 아들한테만 이런 엄마일게 분명하거든 그렇지 동생한테나 저런 엄마겠지 안 봐도 뻔하죠 만약 딸내미 쓴이가 허겁지겁 먹고 동생이 두 잔밖에 못 먹었으면 바로 욕을 하면서도 엄청난 등짝 스매쉬가 날라왔을거야 끌까끌까끌 쓴이 여기 댓글들 잘 봤죠? 그래서 하는 말인데 그 집안 살린 미쳔들 생각은 절대로 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알뜰살뜰 모아서 독립 준비를 하세요 졸업하면 바로 독립을 해 알겠죠? 쓴이의 삶은 길고 또 소중하답니다 고통받지 말라고 3번 야 이거 혹시 예전에 그 뭐야 아픈 마누라 몰래 주차장 가서 지 혼자 전 처먹었던 그 새끼 과거 아니냐? 4번 끌까끌 와 그지같은 식탐 때문에 이혼당하는 놈들 과거가 바로 이런거구나 이제야 그 미스테리가 풀렸네 헐 5번 쓴이도 예전에 깐시오 새우를 짜장면 밑에 숨긴 그놈이랑 아픈 새끼 죽 빼서 처먹은 남편 그리고 주차장에서 전 처먹었던 짐승 다 알고 있죠? 워낙 유명인사니까 이 자식들이 바로 쓴이 동생의 미래라고요 내 장담하는데 니 동생 절대 결혼 못할거고 어쩌다 혹시 한다고 해도 마찬가지야 반드시 이혼당할테니까 엄마한테 오래오래 사시라고 해요 같이 살아야지 6번 쓴이 동생은 절대 똑똑한게 아니구요 엄마는 미친거지요 여하튼 저러다가 나중에 식탐 때문에 이혼당합니다 이런 글을 반드시 쓰게 될거에요 한 20년 뒤에 7번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똥에는 똥입니다 당분간 메인 음식 올라오면 바로 동생보다 훨씬 빨리 먼저 쓴이 입에 꾸역꾸역 다 밀어둬놓고 엄마 어때? 나 똑똑하지? 히히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내 댓글 니가 동생이랑 같냐? 100% 이재란합니다 안돼요 8번 그렇죠 거울치료도 될사람이 있고 안될사람이 있죠 님 말이 맞는 말이지만 그래도 님 엄마한테 절대 안들려요 왜? 자기 아들만 많이 먹으면 그만이니까요 그런데 또 엄마 말대로 님이 먼저 돌아가잖아요 그럼 동생한테 양보 안하는 못된 누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 적당한 시점에 집에서 탈출해가지고 손 뗄 생각을 하는게 님 인생이 훨씬 더 생산적이다 이거에요 쓸데없는데 기운 빼지 말라고 9번 님 동생 나중에 20대가 되면 여기 올라올거에요 여친이랑 중국집에서 밥먹는데 개치사하게 탕수육 좀 더 먹은 걸로 헤어지자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원래 다같이 먹는 것부터 먼저 챙겨 먹는 거 이게 옳은 거 아니냐고요 분명 우리 엄마도 이게 맞다고 했는데 아니 지가 짜장면 처먹느라 탕수육 잘 안먹었으면서 왜 나한테 찌랄이야 100% 이럴거다 10번 이 동생 그 페이스를 유지하면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남중 남고 가면 전따 아니면 100% 빵 셔틀 당첨이야 특히 군대까지 가지고 가면 바로 고문관 당첨되는거지 군생활 내내 선인들의 거지같은 갈굼이 있을거고 또 반대로 지가 고참이 돼도 전역할 때까지 후인들한테 개무시당하고 전 중대를 대표하는 찐따 확장이다 이거요 그러니까 이 아저씨 말이 뭐냐면 쓸데없는 걱정을 하지 말라는거지 사회에 나가면 정의구현을 대신해줄 집단은 얼마든지 있으니까 끌 끌 끌 끌 11번 그렇지 짐승은 짐승이 만드는거야 저런 놈들 뒤엔 반드시 저런 엄마가 있는게 국룰이죠 12번 저렇게 키우면 결국 식탐에 돌아버린 짐승이 되는겁니다 당연히 번식도 탈락을 하겠으나 그럼에도 지가 뭘 잘못했는지 하나도 모르면서 왜 나를 안만나줘 이럴거라고 13번 아이고 애미가 자식을 조지는구나 불쌍하다 일단 후기 있습니다 2부에서 아빠 등장해요 아니 그전에 잠깐 한마디를 하자면 그래 초등이니까 아직 애니까 모를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부모가 저럴까 이걸 모를 리가 없을텐데 말이죠 보통 부모라면 내 새끼 밖에 나가가지고 고통당하고 왕따당하고 그런게 안생기기 위해서 더 교육을 하고 그러지 않나 이게 이야 물론 자기가 재벌이고 자식보다 더 오래 살 자신이 있으면 그렇게 해도 뭐라 할건 아니지만 넘어갑시다 잠시 후에 2부까지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